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좋아기대가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경주에 이치한 사방초등학교에요. 운동장에는 신라 경주의 상징인 첨성대 모형도 있네요. 아이들이 학교 후 학교 차량을 기다리며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도록 오드마 휴게심터를 신청했어요. 아이좋아기네와 오드마 휴게심터가 실용적이고 예뻐서 경주 여러군데 학교에 소개해주셨다는 오구만 교장선생님. 미리 설치하고 싶었는데 예산 때문에 이제서야 신청하셨다며 맘에 든다고 무척 좋아하시네요. 야간에 운동하러 오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불빛꽃을 심어 회단도 예쁘게 가꾸셨어요. 아 네. 밤을 보고 싶네요. 아이들은 못 보고 동네 어르신들이 잘 보겠네요. 좋네요. 오드마 휴게심터에는 도란도란 꿈터라고 네임 간판도 달았어요. 학생들이 오드마 휴게심터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많은 꿈들이 피어나겠죠.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제각기의 제 빛깔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응원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